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오빠 천만쌤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오늘도 좋은 일, 기쁜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유튜브 자체에 버그가 있었나 봐요. 버그 오류가 있어가지고 영상이 제때 안 뜹니다. 제때 안 떠가지고 조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좀 엉망이었어요. 유튜브 시스템에 뭔가 에러가 자꾸 뜨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을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즉시 즉시 전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 영상 신속하게 시청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출석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영상들이 완전 마탱이가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용감하고 잘났으면 좋겠어. 못난 것보다는 잘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나야지 남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못나봐요. 그럼 함부로 대하거든. 그래서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겁을 먹지 마세요. 겁. 겁쟁이가 되면 안 돼. 내가 약해 보이는 순간에 상대는 나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 뿐입니다. 나 자신 뿐. 그런 생각으로 항상 당당하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나 자신을 지키자. 그러기 때문에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을 좀 삼가하자. 감정 표현을 삼가했으면 좋겠고. 이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노출은 상대가 이 꼬투리, 꼬투리를 잡을 빌미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화가 날수록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침착하고 냉정하게. 세 번째는 무례함은 반드시 지적하자. 무례함. 무례함은 지적하자. 무례한 태도를 그냥 넘어가면 상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 무례함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왜 잘못됐는지. 다시 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주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오래 친했던 사이도 우연한 사건으로 갑자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말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맞추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나의 본 모습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뭐가 남아요? 스트레스만 남아요. 스트레스. 예의. 예의는 갖추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솔직하게 보여주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그렇다고 너무 상대하게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앞에서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내 본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에 솔직하고 당당해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나를 한부 좀 대하진 못합니다. 그래야 솔직하고 당당해야 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알겠죠. 용기를 갖고 한번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요즘 삼성전자 좀 하트해요. 상당히 하트하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부스에 여러 대표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찾아다니면서 삼성전자 구경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요즘 스페인 바르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동통신 전시회죠. 최대 이동통신. 세계 최대에요. 최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 보니까 국내 이동통신 3사, 세계 회사 3사의 그 CEO들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서 AI 협력을 타진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웃긴 게 보면은 꼭 여기와 살 필요 뭐 있어. 대한민국에서도 되는데 굳이 꼭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하여튼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일단은 오늘 행사 2일차인 피라그란비아 전시장이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서 갤럭시 AI하고 갤럭시 링 실물에 대한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고 노태문 사장이 안내로 해가지고 전시관을 둘러본 황 대표는 갤럭시 북퍼죠. 북퍼 시리즈의 AI 이미지 생성 기능에 주목을 하면서 기술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황 대표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서 최초 공개된 갤럭시 링을 살펴보면서 한번 낄 수는 없냐. 이렇게 여러 차례 물으니까 관심을 보이고 물어보니까 노 사장은 나중에 따로 사무실에 직접 가져가겠다. 빠른 시일 내에 소개해 드릴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황 대표는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을 통해서 AI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앞으로 AI 서비스의 혁명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통신사의 AI 서비스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업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도 합니다. 이에 노 사장은 알겠다. 알겠다. 꼭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허답했겠죠. 참가를 마친 황 대표는 AI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하고 같이 좋은 곳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AI가 앞으로는 AI 서비스에 큰 혁명을 몰고 올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죠. 황 대표에 앞서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전날에 개관 직후에 SK그룹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부스를 먼저 찾았어요. KT 김영섭 대표도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서 갤럭시 링하고 갤럭시 AI 기능을 둘러봤죠. 통신 3사 CEO가 삼성전자에 큰 관심을 보인 배경에는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구현된 온 디바이스 AI 기술하고 연내 출시 예정인 갤럭시 링으로 AI 서비스가 급속 확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은 이 행사에서도 본업인 통신 이상으로 AI에 더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회장들, 사장들 총출동하네요. 삼성전자 제품 참 흥미롭고 아주 멋집니다.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 HBM D-RAM 시장에서 팀 USA, 팀이야, 팀 USA를 등에 업어가지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기존의 시장 강자로 꼽혀온 삼성과 SK하이닉스 진영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우연히 일치로 보이지만 마이크론의 HBM 3E 양산 소식을 전한 뒤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삼성전자가 그래? 우리 12단이야. 12단으로 쌓은 HBM 3E 기술 개발을 전격 발표를 합니다. 발표한 것은 그만큼 HBM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그런 겁니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마이크론이 26일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인 NBDI H200 GPU에 탑재될 HBM 3E 양산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의 발표 가운데 양산과 출하 시점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다. 그런 점을 들어서 기술적인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나와요. 2010년 초반부터 HBM 투자에 들어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달리 마이크론은 출발이 늦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기술력 격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능력 측면에서도 의문 부호가 부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기술 추격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이견이었고 지난해 말 산재이 메로트라죠. 산재이 메로트라. 마이크론이 쉬운데 소비전력이 30%가 적고 성능이 10% 뛰어난 HBM 3E를 납품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 반도체 업계는 반신반의 했어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그 마이크론의 기술적인 수준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매우 근접했다는 것이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셈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자국 기업 선호 분위기가 부각되고 있고 마이크론의 존재감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이 HBM 3E 양산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도 한국 기업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고객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마이크론은 후발 주자임에도 구매자가 엔비디아다 이런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도 엔비디아야 그러다 보니 어제 하이닉스 주가 빠졌죠. 하여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공개한 건 역시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다 이런 강점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텃밭이야. 텃밭. 논이 아니고 텃밭입니다. 하여튼 시장 조사업체의 옴비디아에 따르면 삼성의 작년 4분기 디램 점유율이 45.7% 인데요. 1위를 기록을 했고 삼성은 점유율을 전분기에 비해서 한 7% 정도 확대하면서 2위 하이닉스와의 점유율 격차를 14포인트 정도 발립니다. 하이닉스의 디램 점유율은 31.7% 3위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19.1%로 각각 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합하면 70.4%예요. 두 회사가 시장의 3분의 1을 장약한다는 거죠. 삼성은 현재까지 유지해온 시장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이날 야심작을 했어요. 36기가짜리 HBM3 12H 12단 적칭이죠. 개발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HBM3 12H는 성능 용량 모두 HBM3 8H에 비해서 50% 이상 개선됐습니다. HBM3 2는 CBH는 3의 3의 CBH는 초당 최대 10,280기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는 300기가짜리 용량의 UHD 영화 40여 편을 1초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삼성은 첨단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기술로 12단 적칭 제품을 8단 적칭 제품과 아주 동일한 높이로 구현을 했고요. 그 HBM 패키지 규격을 충족을 하죠. 이렇게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HBM 적칭 수가 증가한 데다가 칩 두께가 얇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휘어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은 올해 HBM 생산 능력을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확보해서 하여튼 운영하는 등 하여튼 HBM 공급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6세대 HBM인 HBM4가 있죠. HBM4도 2025년 샘플링과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합니다. 삼성은 HBM4 16H 초고용량 제품에서 칩과 칩 사이에 갭을 완전히 없애고 칩을 완전히 붙이는 신공정 신공정도 개발 중이 있고요. 현재 HBM 시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이닉스가 지난달 5세대 제품인 HBM3E 8단 제품의 초기 양산에 들어갔고 금년간에 고객 인증을 완료해서 본격 양산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HBM3 12단 제품도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의 기구 그 표준 규계에 맞춰 8단과 같은 높이로 구현할 것이며 고객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제품화가 진행 중이다 설명을 하네요. 하이닉스는 지난 20일 미국 샘플란시스에 열린 국제 고체 회로학회 컨퍼런스에서 HBM3 16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아주 치열하다. 서로 간에 치열해가지고 누가 더 잘 만드냐 누가 또 수율이 높냐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로도 치고 울고 있고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총력을 기여라가지고 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